조선에만 아큰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다른 식당에 판 거예요. 찔러 죽이기도 하고 짐 날리고 땅, 논 다 팔고 그건 안 되지. 또 한 번 발값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아편 때문에 전쟁이 발생합니다. 고종이 커피 좋아하지 아편 탓을 죽여버려.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가 다 빠져요. 설록 네 가지 시선에서 최초로 공격합니다.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. 즐겨봐 이 채널